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향분석 드릴 종목은요. 그제 강하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제 목요일날 강하게 상한가를 치면서 대량거래량이 터졌죠.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아침 시초가를 때려맞고 주가가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장때 음봉을 치고 종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자 동종목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동종목은 뭐 동전주라고 불리는 거죠. 뭐 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종목인데 psmc 자 이 종목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정밀시황분석을 의뢰를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금융지식을 총망라해서 이 종목을 홀딩을 하면 그나마 원금 보존을 하고 수익까지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빨리 쳐야 되는 건지 이런 정확한 시향분석을 제가 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바닥주만 전문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태양이고요. 저희 카페에 이렇게 바닥주를 중장기 홀딩하면서 대박을 내고 있는 이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뭐 147% 400% 490% 자 이런 수익률을 보시고요. PSMC 정확한 시향분석을 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내 전재산을 지킬 수 있는 종목인지 의뢰를 하고 싶으신 분은 국민이 주인이다 판다몰 카페에 오셔서 시향분석을 의뢰를 하시면 제가 아는 모든 금융지식을 총망라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목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요. 빠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